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닝학교입니다. 토마스입니다. 저희가 오늘 지민의 모교죠. 회동초등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회동초등학교는 폐교되고 바뀌었습니다. 바로 회동마루로 말이죠. 저희가 들어가고 싶은데 문이 닫혀있어요. 문이 닫혀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S1 CCTV 새콤 작동 중입니다. 저희가 이따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지민의 중학교 그리고 지민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커다란 CCTV가 두 개나 달려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전광판도 틀어져있는데 회동마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CCTV가 여기도 있습니다. 경비가 사망하죠. 경비가 사망합니다. 안전구역입니다. 지민이 걸었을 바로 그 길이거든요. 이 길로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 길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예쁘기 때문에 이 길로 한번 가볼게요. 토마스의 소감이 어떤가요? 감정스럽습니다. 지민이 걸었던 길을 제가 걷고 있다니. 지민이 걸었던 길을 둘이 걸어요. 오예 아주 흐뭇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그림 실력들이 좋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그림 실력들이 아주 출중합니다. 지금 체육대회에 들었던 그림들이 많네요.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힘내라. 청군 힘내라. 표정들이 아주 다양하죠. 아마 이 중에는 땡기는 척만 하고 안 땡기는 해도 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뭘 건네는 거죠? 이거는 뭐죠? 술 권하는 사회인가요? 치맥이다. 치맥. 참기름 병가꽃 같기도 하고요. 아이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기 좋아요. 고기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람도 선선하고 날씨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소로 렛츠깃! 렛츠깃!